새해를 앞둔 동해는 어느 때보다 격하게 너울대는 편이다. 대륙에서 내려온 잔, 고기압이 바다 표면을 들뜨게 하기 때문이다. 12월 3일 해군의 P3C 해상초계기를 타고 해수면과 닿을 듯 말듯 해발 30m 상공에서 내려다본 동해는 너울대는 파도로 반짝였다. 월간중앙은 해군의 협조를 얻어 실제 초기 작전을 수행하는 P3C에 동승했다. 경북 포항시의 해군, 제6항공전단 비행장에서 이륙해 독도와 강원 고성군 인근 북방 한계선을 초계한 뒤 복귀하는 경로였다. 작전시간 대부분을 해발 150m 내에서 저공 비행했다. 유관 정찰을 위해서다. 필요시엔 해발 30m까지 내려가기도 한다. 이날 취재진은 NLL 인근을 지나는 북한 화물선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군사보안상 카메라 앵글에는 담지 않았다. P3C는 대잠수함전뿐 아니라 대수상함전, 기뢰보설, 조기경보 임무 등을 수행한다. 물론 핵심은 대잠수함 탐지능력이다. 육상 레이더기지와 해군 초계함, 구축함도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작전현장에서 레이더를 조사하고 육안으로 정찰하는 초계기의 역할은 대체 불가능하다. 물속에 있는 음탄부표가 잠수함을 포착할 확률은 1%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각국 잠수함이 암약하는 통해상에서 P3C 역할은 절대적이다. 조국의 바다를 하늘에서 지킨다. P3C에 올라타자 탑승구 옆에 새겨진 슬로건이 눈에 들어온다. P3C 임무요원들의 결기가 전해지는 듯했다. 해군이 보유한 해상초계기는 2011년 추가 도입한 P3CK8기를 포함 총 16대. 북한 잠수함 세력을 효과적으로 탐지하자면 적어도 32대는 있어야 한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얘기다. 오후 1시 5분, P3C가 전속력으로 활주로를 내달리기 시작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몸이 살짝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중량 6톤의 해상초계기가 포항의 해군 육전단에서 이륙하던 순간이다. 이륙한 직후 기차가 왼쪽으로 선회했다. 멀리 경주 시내가 눈에 들어왔다. 한가롭게 창밖을 살피는 기자와 달리 조종석은 분주했다. 조종사 2명과 기관 조작사 1명이 수십 개의 계기판을 확인했다. 기체 곳곳을 점검한 기관 조작사는 조종석에 들어와 엄지손가락을 올렸다.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P3C는 독도 방향으로 기수를 잡았다. 실종자 수색에 나서기 위해서다. 10월 31일 소방헬기가 독도에서 응급환자를 태워 이송하던 중 인근 해상에 추락했다. 소방대원 2명과 민간인 1명이 실종 상태였다. 더구나 이날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해경과 해군 함정이 수색에 나서지 못했다. 매일 독도 주변을 배회하던 일본 순시선도 이날만큼은 출항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륙한 지 40여 분 만에 독도가 시야에 들어왔다. 어망부이 보인다. 그 옆에는 뭐지? 이날 임무제휘관을 맡은 전술통제관 임은정 소령은 관측 모니터에 잡히는 물체들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꼼꼼히 확인했다. P3C는 레이더와 적외선 장비 등 비음향 탐지 장비를 갖춰 주야간 언제든 수십 킬로미터 거리의 표적까지 포착한다. 그러나 이날 1시간가량 이뤄진 수색에서 실종자의 흔적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이륙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엄청난 피로감이 몰려왔다. 파도를 가르는 고속장처럼 기체 흔들림이 거셌다. 해군 육전단 613비행 대대장 안승민 중령은 동해 상은 태백산맥에서 나오는 서풍 기류에 영향을 받아 흔들림이 심하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렇게 출렁이는 와중에도 비행 고도는 해발 30미터까지 내려간다. 보통의 경우에도 150미터를 넘어가는 경우가 흔치 않다. 운영환경이 이렇다 보니 자칫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에 십상이다. 조종사 이동석 대위는 바다는 육지와 달리 기상이 소시로 변한다며 조종사의 순간 대처 능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피삼 씨는 1995년 도입 후 올해까지 24년 무사고를 기록하고 있다. 쉴 틈이 없다. 임소령은 6시간 동안 자리 한 번 비우지 않고 모니터를 확인하고 기록하고 도입했다. 그는 항공기 작전 범위에서 미식별 표적이 발생하는 건 용납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표적을 시야에 둬야 한다는 의미다. 이때 북한 화물선을 발견했다. 우리 측관할 해역 경계선에 근접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항법통신관이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으로 무선통신을 보냈다. 북한 선박에서는 알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원 고성군 상공에 접근했다. 왼쪽엔 설악산, 오른쪽으로는 금강산 자락이 펼쳐졌다. 창밖을 내려보니 NLL 인근에서 초기함과 구축함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보다 멀리에선 이지삼도 보였다. 이지삼은 미사일 탐지 및 방어 임무에 특화되어 있다. 오후 5시께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했다. 먼 바다 끝에서부터 노을이 내려앉았다. 조종석 내부는 길기판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빛만 반짝였다. 피삼시는 오후 6시 복귀를 시작해 50분 뒤 포항기지로 돌아왔다. 국방 최일선의 하루는 이렇게 저물었다. 임소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 맡은 임무를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이들을 기억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북도발 총력 감시 미 잠수함 킬러 어제도 한반도 날았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고한 뒤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성탄절을 보냈지만 미국의 한반도 감시는 한층 촘촘해졌다. 성탄절이 하루 지난 26일도 미국은 한반도 상공의 미 해군 소속 해상초계기를 띄우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했다. 27일 항공기 추적 찬문 트위터 계정 에어커르프트 스포츠는 26일 미 해군의 P3C 오라이언 해상초계기가 한국 상공에서 작전을 펼쳤다고 전했다. P3은 바다에서 잠수함을 잡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해상초계기다. 미국은 같은 날 미군군 소속 RC-135S 코브라볼과 E-8C 조인트 스타스를 활용해 한반도 정찰비행 임무를 수행했다. 이날 오후에는 다른 RC-135S를 투입해 작전을 펼쳤다. RC-135S는 탄도미사일 궤적을 추적하는 정찰기고 E-8C 조인트 스타스는 지상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임무를 맡는다. 미국은 P3C 오라이언 해상초계기까지 한반도 상공에 투입해 탄도미사일 추적을 포함한 6해공 모든 영역에 대한 감시 작전을 펼친 것이다. 북한의 도발일고 당일인 25일에도 미국은 E-8C, RC-135S, RQ-4 글로벌호크, RC-135W 리벳 조인트 등 4종류의 미군 정찰기를 통해 한반도 상황을 살핀 바 있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크리스마스 선물 없이 조용히 성탄절을 보냈지만 미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26일 CNN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에 있는 시한을 내년 1월 8일까지 넓혀 잡았다. 1월 8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이다. 한국, 미 육군 한국, 미 육군의 2020년 훈련 계획에 일단 빠졌다. 미국 육군 미국 육군의 2020년도 야외기동 훈련 목록이 나왔다. 31일 군사전문 온라인 매체인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미 육군은 내년 4에서 5월 유럽에서 디펜더 2021년 대규모 훈련을 연다. 이 훈련은 냉전때 소련의 침공으로부터 유럽을 지키는 역량을 길렀던 연합훈련인 리포저와 거의 맞먹는 규모다. 나토 회원국과 유럽 주둔 미군 뿐만 아니라 미 본토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2만 명가량의 미 육군 31일 군사전문 온라인 매체인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미 육군은 내년 4에서 5월 유럽에서 디펜더 2021년 대규모 훈련을 연다. 이 훈련은 냉전때 소련의 침공으로부터 유럽을 지키는 역량을 길렀던 연합훈련인 리포저와 거의 맞먹는 규모다. 나토 회원국과 유럽 주둔 미군뿐만 아니라 미 본토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2만 명가량의 미 육군도 참가한다. 미국은 디펜더 2020을 통해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군사 행동을 벌일 경우 현재 병력과 장비로 방어가 가능한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아프리카 대륙을 관할하는 미 아프리카 사령부는 내년 3에서 4월 미 해병대와 함께 아프리칸 라이언 훈련을 실시한다. 미군이 지금까지 아프리카 대륙에서 했던 훈련 중 최대 규모다. 지상 병력 뿐만 아니라 구축함과 폭격기 등이 아프리칸 라이언에 가세할 예정이다. 남미 대륙을 맡은 미남부 사령부는 내년 10월 칠레에서 서단뱅가드 훈련 일정을 발표했다. 미 육군은 이 훈련에 M126 스트라이커 1개 대대를 보낸다. 스트라이커는 미 육군 남미 대륙을 맡은 미남부 사령부는 내년 10월 칠레에서 서단뱅가드 훈련 일정을 발표했다. 미 육군은 이 훈련에 M126 스트라이커 1개 대대를 보낸다. 스트라이커는 미 육군의 자륜형 장갑차다. 미 육군 미 육군은 내년 동남아시아에서의 4단급 규모 연합 훈련인 디펜더 파시픽도 계획했다. 디펜더 파시픽은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저희와 함께하는 훈련이다. 이들 국가는 남중국해에 섬령유권을 놓고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다. 그러나 미 육군 그러나 미 육군의 신규 훈련 목록에 한국은 빠졌다. 한미는 매년 봄야외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을 열었지만 지난 3월 이를 폐지했다. 북 미 비핵화 협상을 고려해 북한을 자극하는 대규모 훈련을 없앤 것이다. 미군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한반도에선 최대 대대급 규모의 연합 훈련을 이어갈 전망이다. 미군은ottle인 독수리 훈련을 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